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대세밴드 국카스탄의 최근 대세남 하현웅입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최강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당시 멤버들은 최고의 욕조가 없이는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군 팔자가 좋아보여 어 좋아? 언제 할래? 지금 체크인 아웃 앱을 까시고 최고의 반신욕이 가능한 부산 최고의 호텔을 최고 빨리 추천하세요 그럼 최강 콘서트 티켓과 최고 호텔을 세트로 누립니다 누가? 체크인 아웃 체크인 아웃 체크인 아웃 체크인 아웃 체크인 아웃 체크인 아웃